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또 비르트에서 나온 초고온 실리콘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내열이 1000도까지 버티는 제품이에요 안 녹는다는 얘기죠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화목난로에 연결 부위 뭐 다용도로 열에 관련되는 뭐 기계나 보일러 스토브 오븐 레인지 굴뚝 연소실 뭐 연기 가스 파이프 그런데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무게가 310 미리 거든요 근데 일반 실리콘 무게보다 좀 많이 무겁습니다 이게 좀 점도가 좀 더 높은 제품인 것 같구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이런 제품들의 실리콘이 굳어도 이제 음 탄성이 좀 있는데 이 제품은 탄성은 사라져요 근데 이런 내열 부위에 쓰시기에는 매우 적당한 제품 같아서 제가 안내를 드립니다 아 그리고 색깔은 회색이구요 겨울철에 안전하게 쓰실 실리콘으로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찰물점 t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